이제부터 AWS ID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1 수업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WS의 기본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AWS1 수업을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익숙하지 않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만든 수업 중에는 데이터베이스2 MySQL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오라클, SQL 서버, 포스트클의 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이미 익숙하시다면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Amazon IDS는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의 줄임말입니다 즉,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주고 여러분 대신에 운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IDS의 최대 단점은 비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MySQL과 같은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면 돈이 들지 않잖아요 또 EC2 인스턴스와 같이 AWS 내에서 비어있는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DS와 같은 서비스를 많은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아마존은 IDS를 매니지드라고 소개합니다 매니지드는 관리를 우리가 대신 해줄게요 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정보 비즈니스의 심장은 다름 아닌 데이터이거든요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유출되는 것은 그 어떤 사고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전문 인력에게 위임하는 비용만큼 IDS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EC2 컴퓨터를 빌려 쓰는 것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IDS를 이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IDS의 방대한 기능 중에 필수적인 기능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설정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금 체계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덤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ID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애플리케이션을 잘 구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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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시다